아우 저기요? 저기요? 배낭 3레벨 고블린이다 우와 오케이 오잉 배낭 3레벨 오잉 오잉 깜짝이야 오잉 깜짝이야 나 쏘지 마세요 저는 아군입니다 아 안 드세요? 아 저 많이 먹었어요 아 저 저 많이 먹었어요 야 똘똘이 마이크 안되는 찐따라서 지금 여기 뚝배기 2레벨이 있어 내가 막 먹게 차타고 이제 슬슬 가자 먹을 거 없는 거 같은데 아 그니까 근데 여기까지 온 놈이면 저격 100%지 방금 온 사람은 저격 맞는 거 같아 혼자 갔으니까 아 저격 100% 맞아 근데 못 타고 온 거야? 걸어온 건가? 아 왜 저건가? 아니겠지 야 내려와 그냥 차타고 아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저 존나 많다 뭐냐면은 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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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뒤거든 삼백 나무 뒤 어 0.300 오케이 거리는 거리는 삼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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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nent 삼백 다 오맨 잡아, 오맨 잡아 똘똘이 앞으로 달린다 오맨 잡아, 오맨 잡아 좀 많이 맞췄어 똘똘아 아니 똘똘이 뭐해 왜 총이 안맞지 아니 총이 안맞어 똘똘아 아아악 잡았고 하나 쏘니쿤 아 저 십자, 저 똘똘이 아 뭐야 쏘니쿤 여기 너무 위험해 나 스케떼 나무 뒤로 갈게요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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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에잇 이 십아 어떤 새끼야 쏘니쿤 쏘니쿤 아아악 이 십아 어떤 새끼야 누가 쏘니쿤님 죽였어 이 십아 어떤 새끼야 이 새끼 너야 삼키 이 새끼들 이 새끼들아 왜 또 나만 왕따시켜 아니 근데 이번 판은 지금 전적으로 똘똘똘이 마이크때문에 다 뒤진거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금 똘똘이가 앞으로 존나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의사소통이 안되니까 굳이 타설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원인은 그래 거기서 내가 백업하느라 들어가는데 이제 마침 거기서 똘똘이 죽고 바로 거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어쨌든 우에에서 온다 우에 내가 잡을게 얘만 잡고 나갈게 이 새끼 본보기를 보여줘야겠어 자 가라 솔직히 솔직히 자동이 다 죽일 수 있어요 자동이 다 죽일 수 있어요 보세요 보십쇼 다 죽이지 않습니까? 한 명 더 있다 되있다 오른쪽 오른쪽 야 보십쇼 이게 사람이야 이게 터미네이터 끝내주는 자 인간 살인 머신 다 잡았나? 걱정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기때문에 하지만 방금은 좀 유씨가 좀 나를 죽이고 가라 약간 안좋았죠 나가자 그냥 나가자 나가자 36살 중에서 가장 배그를 잘하는 사람 누구야 그게 잘해야 동의인지 참고로 저 전에 저격수 4명 혼자 싸 본적 있어 야 근데 이거 똘똘이 마이크 정상화 대기전까지는 이거 어떻게 지금 되나? 제대로 아니 다른 마이크를 꽂아 무슨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되는 마이크가 세상에 어딨어 도대체 무슨 마이크를 쓰는 거야 제대로 갖추고 상대에는 예의가 아니다 무슨 마이크에 마사지 기계 달려있어? 뭐 1단 2단 아 시원하다 이러면서 마이크로 마이크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 하면 목 벌린 거 막 풀리는 그런 마이크야? 아 그런 마이크 아닐 거 아니야 도대체 뭔 마이크가 드라이벌일까 알아? 찐따 마이크라잖아 뭐 저 다나와 가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게 1등 마이크거든 그것 말고 밑에 가장 무서운 점은 저 에임이 술 마신 에임이라는 것이다 그쵸 서른 36세 많지 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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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뭐 좀 마시면서 해야겠다 물이라도 마시자 이게 음료수를 마시면서 방송을 하면 인유작용 때문에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 생수를 먹어야 돼 생수? 나는 동원생물 사먹는데 인유작용이 뭔지 알아? 지금 2주전에 수문한 동원생물이 아직도 안오고 있거든요 인유작용이 뭐냐면 지지 싼다는 뜻이지 대체 왜 오줌이 막 지지 샌다는 뜻이야 동원생물 2리터 병 9개짜리들이 왜 안 보내주시는거죠? 아 누가? 저한테 감정이 있어요 동원몰 동원몰에서 동원생물 9통짜리 샀는데 2주 지났는데 아 그거 요실금이에요? 이거 완전 나한테 물 먹이고 있는거 아 물을 안 먹이고 있는거죠 나를 물 먹이면 좋을텐데 물을 안 먹이고 있어 일단 똘똘이 어때 말해봐 한번 마이크를 바꿔 끼는건가? 어? 진짜 안들리는데 똘똘하거라고? 진짜 안들리는데 말을 하고 있는거 같진 않아 어쨌든 근데 아까 작게나마 들린거 보면 이게 뭐냐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텐데 그냥 드라이버가 안깔려서 그런거라고? 마이크? 드라이버를 까는 마이크 마이크 근데 이렇게 멀리서 쫄래쫄래쫄래 우리 잡으려고 오는거는 나 죽여줍쇼 거든요 캔마이크요? 캔마이크도 엔간에서는 그냥 인식될텐데 걸어오는거 다 보인다 현재 이곳의 멘탈 상황님 감사합니다 에어아아아wed 쩌쒀 시켜브 món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ㅏ positivity 낙한ㅇ 땡쫄래 썩마이 네아 핫 멀 으깃 내 뭐야 으흠 triste 쇄니hovah 지금 쇄니엠 예예예예예 쑬니초님 blindness 징 그, 최근에 좀 재밌게 본 만화같은거 있으세요? 에? 네? 최근에 좀 재밌게 보신 만화나 애니메이션같은거 있으세요 혹시? 저는 물어보시는거죠?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요새 뭐 만화 재밌는거 있는데 보통 인사들은 일반인들에게 영화나 드라마 이런걸 물어보지 않나요? 일반인한테요? 아 그렇죠 요즘 즐겨보신 만화 아예 영화가 제가 제일 최근에 본 영화가 시간전에 검은사제들을 봤거든요 어어 아 들린다 검은사제들 재밌죠? 재밌게 봤어요 야! 왜? 여보세요 왜? 어 들려 들려 뭐 들려? 들려? 들리는데 우리 목소리 안들려? 들려 아 들리지? 오케이 어 됐어? 어? 쏘리쿤님 말하는데 왜 말 끊고 아 그니까 말 끊지마 말 끊지마 아 나 보이스리언 줄 알았지 하하 미친놈아 미친놈아 갑시다 우리 똘똘이 똘똘이 때려 죽이러 가야돼 지금 빨리 근데 그 검은사제들 그거 있던데? 그 뭐라 그러지? 동인지? 나 깜짝 놀랐어 검은사제들 그거 막 팬픽이라고 막 무슨 소설 쓰고 막 동인지 있고 그런 몰라요? 아 솔직히 모르는 척 하시는 거 아니야? 저는 마지막으로 본 즐겨보시는 동인지라든가 얕짤 이런 거를 지금 남들에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아가씨입니다 아니 그런게 따더라라는 말은 할 수 있잖아 영어판으로 보통 인싸다는 동인지 이런 단어 모른다고요 히트 믿으세요 제발 아니 그러면은 지금 소니쿤이 인싸라는 얘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블랙스미스 아니다아니다 아가씨지 여보세요? 왜 안들리지? 이 아가씨 박찬욱 감독의 영화 소니쿤은 맥크리 향수 동인지를 즐겨본다? 네 목소리가 안들려요 들려 네 목소리 들려 맞아 핑거스미스 안녕하세요 핑거스미스가 혼자 내가 목소리 안들리는 걸까요? 리메이크도 받고 맥크리 한조 동인지라고? 오케이 오케이 아 거기 거기까지 그 그 맥크리하고 한조가 서로 찌찌를 만지는 그런건가? 아니요 김도님 보시는거 말구요 응 검색해보자 안돼 아 안돼요? 아니 알았어 응 김도님 왜 만져 아 제가 김도님이 이거 대화를 못 따라가겠다 찌찌파티라는 그런 인싸클럽 탈퇴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싸스러워서 제가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정말 추수 스탠다된 홍모노들은 낄 곳이 없다고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난 이해가 안되는게 왜 인싸싸 를 그렇게 인싸 파티 인싸 파티 딱 잘라서 그냥 구분지으려고 그래? 안녕하세요 좀 덜 인싸도 있을 수 있고 한 20% 인싸 30% 인싸 어? 덜싸 15% 아싸 이런게 있을 수도 있잖아 왜 굳이 그거를 남북전쟁 타듯이 그냥 무슨 알코올 알코올 도수야? 12% 인싸 알코올 도수야? 여들 왔다 여들 여들 여들부터 죽이고 시작하자 아 아 씨발놈들아 어딨어 아 아 아 아 씨발놈들아 아 아 아 지금 자동이 괜찮지 뭐가 야 근데 자동 무슨 술 먹고 있었는데? 뭐 소주 마시고 있었어? 자몽의 이슬 13도 13도 야 너 전에 막 뭐냐 그 뭐지? 이상한거에다 소주 섞어먹지않았나? 거기 막 그 막 중국산 막 적혀있는거 그런거 아니야? 아 씨끄 씨끄 어 나 조용하고 있을게 어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줘 어 내가 잘못했어 소주에다가 이상한거 섞어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뭐 섞었었지? 몰라 그 소주 라떼? 아 맞다 커피에다가 커피에다 소주 타먹더라고 이제 음 그거 사케라떼라니까 사케라떼 오케이 아 소주가 아니라 사케야? 사케라떼라니까 사케라는게 결국 일본소주 아닌가? 레시피 몰라? 아 그게 원래 있는술이에요? 소주 1 커피 1 그거 되게 말만 그럴싸하게 만든 그런술 아니야? 그냥 대충 섞어먹는건데 야 맛도 맛도 그럴싸해요 아 그래요? 자 우리 어디서 일입니까? 왜 내가 내가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알겠습니다 내가 야 일단 자동 따라가자 하하 아니 근데 내 생각에 굵대 들어가면 이거 3분컷인데 아니야 아니야 어디 세명 그냥 뭉쳐서 어디다 들어가있어 내가 다 처리하고 자 센놈이 오래가는게 아니야 오래가는 놈이 센놈이다 그렇지 에너자이저님이 말씀하셨다 팡팡의 의지 에너자이저님이 오네가 놈이 아니 근데 카페인과 알콜을 선는게 좀 정상적인거 아 진짜 지옥이다 잠깐만 조지 에너자이저 좀 가만히 있을게 잠깐만 이분들 지금 사운드가 터지시는데 전화도 가만히 있어야겠어요 지금 정신차려야지 야 옥상에 한 명 내려와 오케이 옥상에 올라오는 새끼 다 돼 오케이 야 지금 바깥쪽에서 애들 들어오는 애들 있거든 그러니까 1층에서 올라오는거 잘 봐야 자자자 야 끝독아 끝독아 태그 배치 태그 배치 오케이 오케이 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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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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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 무빙 카스 무빙 카스 무빙 카스 무빙 빠스 빠스 탈출 오케이 탈출 야 죽이면 돼 그냥 죽이면 돼 야 내가 한 명 엘리미네이트했다 야 뭐야 자동 자동 홍이 하나도 없냐 잠깐 자동 삐져 이 새끼들아 자동을 괴롭히지마 내가 살려줄게 자동 자 똘똘이 내가 도와줘야되는 그런 부분인가 아 필요없어 필요없어 오우 나이스 나는 샌놈이다 아 총 어렵다 나? 오래가는 놈? 시바 내 열두개 열두개이지로 다 죽인다 아 뭐야 소니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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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했어 소니쿤 압나잇 기억할게 소니쿤 파밍 착실하게 했구나 에너지 드링크에 구급상자까지 있는걸 아주 고마워요 기억할게 이거 작전 실패 아니야? 이노쿤이 대신 써준다면 왓타시는 그걸로 만족해 일단 좀더 여기서 존버해보고 일단 상황봐봐서 한 명 더 죽으면 그냥 나가자 내려가볼까? 내려가서 한번 가봐 여포에 썩 나와라 겁쟁이들아 야아 이 간나새끼들 정간나새끼들 내 지금 내 지금 나머지 잔당들 쓸어버리러 간다 내가 지금 나 벌써 3명이나 지금 이 피맛을 봤거든 야아 피맛을 봤다 이거죠 소니쿤 기억할게 똘똘이 익히마스 똘똘이 익히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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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또 나 더블샵건 여포다 야 밥께서 팝콘튀기는 소리 들린다 야 정말 감사합니다 안들리는데 나 더블샵건 여포다 이새끼는 다 두부다 야야 아파트로 가자 아파트로 가 아파트로 가 아파트로 가자 아 나 근데 체력이 없는데 어 간다 장전을 못해 트위치TV를 위하여 체력이 없으면 정신력으로 극복할수 있어 만세이 어디서 약한소리를 하고 있어 아파트로가 소울 소울 트위치TV를 위하여 아파트로가 죽어 복수해줄게 빨리 복수해 빠른 복수 패스트 복수 그 안에 있어 뭔데 뭔데 어 니 쪽에서 니 쪽에서 죽여 이 새끼야 야 똘똘아 니 쪽으로 건물로 들어간다 나 들고 들어간다 나 들고 들어간다 죽여 야 설마 나한테 죽은거 아니지 똘똘아 똘똘아 왜 손이 그래 너 손가락 몇개 있어 똘똘아 똘똘아 가만있어 내가 D 맞출수가 있다 오케이 잡았다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야 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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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복수 자동 복수해줘 저기있다 저기있다 오우 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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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 그래 이봉주 온라인보다 이게 재밌지 뭘 당신들이 죄송을 해요 지금 자동이 이거 원투힐 보는건 아니고 자동이 이거 원투힐 보는건 아니고 빠르게 다시 다음게임가자 70년 봤어 뭐야고? 아냐아냐 지금 자동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아아 아니 내가 지금 방송하면 자꾸 나보고 투수라고 해가지고 아 지금 진짜 스트리머가 뭔지 보여주려고 아니 근데 진정해 이거 지금 좀 진정하셔야 될거 같아 내가 여태까지 자리아동인지 방송 본거중에서 가장 업된 상태라서 폭력적인거 같아 지금 아 그래 알았어 어 어 어 내가 잘할게 내가 잘할게 바이올레이션 레벨을 한 0.3 나 게임좀 껐다 켤게 어 필터 필터 좀 켜주세요 아 그니까 내가 항상 그 자동 님의 폭력성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그 그 모습을 이제 방송에서는 약간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어 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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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나 지금 존나 떨리거든 지금 응 아 지금 우리끼리 너무 사 앞에 모여있으니까 우리끼리 노는거 같으니까 그러면 아 지금 저기 지금 레이디도 계시잖아 레이디도 레이디 퍼스트 0.3 0.3 0.3 안돼 람보 하지마 하지마 아 지금 아 그 제가 소니쇼님 제가 그 초면에 되게 신뢰가 많았는데요 어 계세요 소니쇼님 네 아 마이크 한번 꺼져 있었습니다 소니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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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아 아 네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자 준비 다 눌러주세요 지 Cathy Transit 맛있다 이번에는 약간 어떻게 좀 외곽에서는 한번 내려 볼까요 제가 한번 보더를 귀농 컨셉? 귀농 갈까 귀농? 마이크 뚜껴져 있다고요? 어 Sí 깜짝이야 마카를 이용한 광고 봤습니다 정적이 너무 두려운데 저희 혹시 쏘리꾼님 저희 때문에 불편하신거 아니시죠? 저랑 말하기 싫으세요? 아닙니다 잠깐 저기 우리 리얼 투수 형님들이 자꾸 혼모노 파티인데 인사 파티인데 자꾸 급평가르고 싸워서 제가 잠깐 1층을 날리고 있었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보인다고? 지금은 안돼 마술 하나 보여줄까? 오 뭐야? 가야지 근데 왜요? 목을 간수하라는거는 제 목을 따라오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자 어디로 가? 저기 성사일 추구없어? 진정해 진정해 똘똘아 진정해 다들 약간 좀 텐션을 한 단계 낮춰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사업의 여러분 네레 쌍면이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 잠깐과 일단 대기 일단 대기 일단 대기 자 뭐하라고 대기 자 뭐라고했어? 자제? 아... 자제라 대기 대기 자 준비해 준비해 준비 준비 하나 둘 셋 고 고 고 고 고 고 남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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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방향 저 따라오세요 여러분 내려오시면 되거든요 아 히또님 고마워 형 어디갔어 아 저 따라오세요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안보여 안보여 아 왜 내가 안보여 똘똘하여 여깄어 할수없다 일로가야지 말조심할게요 내가 좀 턴을 넘었네 장난이야 장난 내가 대각턴으로 조준하고 쏘잖아 자지도 대각턴으로 트는데 개고 조심하고 아 여기 아까 왔던거 아닌가 아 맞아요 젓가락 맞아 젓가락 젓가락 해님고 자 가자 아 머리야 차가 없는거 같다 있나 저건가 그러고보니깐 이제 패치되면은 무슨 차 색깔 바꿀수 있다고 그런거 같은데 나는 안보여 트랙터 하나 보인다 바꾸는게 아니라 하이즈랑 비슷하게 하자 스킨? 스킨 같은거 스킨으로 어 하이즈도 그 자동차 스킨있거든 나는 AMD색으로 바꾸고싶다 빨간색으로 암드요? 암드요 암드요 아 암드 아시는구나 인텔 넘버원 어 저 그렇게 안받는데 인텔 넘버원 소니쿤이 그렇게 안받는데 정말 실망이에요 암드가 진짜 가시거든요 암드 넘버식스 암드때문에 제가 지금 구독도 생기고 지금 어 초옥님 왜 찾아 총 총 총 총 아니 지금 소니쇼님한테 실례 아냐? 총 아니 총 총 말하는거야 총 아니 지금 타스트로 언급하시는겁니까 지금 곤란하네 김도님 예의가 없네 야외에 가서 하세요 예의가 없네 어 여기 샷건 있다 샷건 나 샷건매가까 탈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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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탈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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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이 보이는 저 주거단지로 이동한다 오찌라 똘똘똘이 형님 하나도 없네 저를 따라오세요 저쪽 집으로 갈거거든요 총 발견됐으네 이미 다른 파티가 파밍중이면 좀 위험할거야 그러니까 발견중이면 죽이고 약탈하면 되지 뭐가 위험해 무기가 없어 똘똘 아니 무기가 없어 나 있어 나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야 싸움이야? 아 무서워 싸움이야? 무서워 싸움이야? 야 그게 매력 아니냐? 싸움에는 내가 간다 너무 무서워 총 있어야되는데 269 아 야 왜 권총밖에 없어 내 와 총이 하나도 없네 오코덕고 덱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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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고와 다메 다같아서 하시는게 없네 오시리가 있다이요 야 미친새끼야 하하하하 인싸그룹이라면서요 호모노그룹이었네 아 저 코스프레죠 코스프레 똘똘똘이는 인사 맞습니다 저는 아닌거 같지만 비행기소리 블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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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블리치 아시는구나 그 그거 아세요? 아 아타마가 빙빙되스까? 나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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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구나 아 블리치도 아시는구나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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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그거 아세요? 사신도 있는데 퀸씨도 있어가지고 아 퀸씨 좋지 퀸씨 그 사실 주인공이 음 그 퀸씨와 사신과 또 뭐 인간의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캐릭터거든요 음 그건 몰랐지? 아 김도님 공부 많이 했네 하 사무위 사무위 아 심지어는 그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 그 뭐냐 그 뭐지? 김도님 아싸 친구들이랑 얘기 많이 하려고 호로? 호로였나? 공부 많이 했네 하하하 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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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의 힘도 가지고 있어 그니까 모든 힘을 다 갖고 있는거지 아 호로 호로 세끼 데스까? 호로 세끼 데스네 하하하 하이 뭐 미친 자 소용기 닿았고, 잠깐만 차 없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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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음하기 힘들다 차 차 차 아 나 블릿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원나블은 인사인이에요 블릿 블릿치 말한거 아니야? 지금 블릿치라니 블릿치 아 깅돌이 왜! 아니 깅돌이 왜! 모르면서 안쳐가고 있어 지금 아니 왜 김도립도 왜 혼자서 계셔요? 어? 자꾸 혼자서 노는데 우리랑 먹기 싫어요? 아니 여기로 오세요 아 거기 먹을 거 없어 내가 봤어 없어 거기 없어 그래 일로와 아니 그리고 대.. 어? 어.. 조심해 조심해 막 갑자기 한 40대 1씩 와가지고 와 요즘 젊은님들은 블리치 블리치 좋아한다면서 블리치 아니 안죽어 흩날려라 천문행 이러면서 블리치 와 재밌지 블리치 말해 이러면서 블리치 그러면서 아 여기서 아저씨 블리치가 아니고 블리치에요 이러면 우리 때는 블리치라 불렀어 이러면서 뱀상이 좋아요 이러면서 블리치만 어? 다 안다 또 왜 걸려? 아이 쟿같은 게임 진짜 아 죄송합니다 다 맨날 걸려 개같은 게임 아이 좀 제대로 와봐 좀 야 근데 우리 여기 정가운데야? 하하 존나 웃기네 그 이 코트 원래 끝내줄까? 아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있어봐 밀어봐 나 좀 밀어봐 밀어봐 야 너 또 꼈냐? 와서 좀 밀어봐 너 전에 무슨 이상한 돌에 꼈다고 너 그래서 나 지금 지금 다섯번 꼈어 다섯번 어? 앉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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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암드가 또 보고있죠? 떡님 보고계시죠? 이따 게임 만들어보고 내한테 칭찬해달라고? 장난해 지금? 진정해 자동 똑바로 만들라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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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이 그이 고통을 끝내줄 때가 된거 같애 아 됐다 됐다 오케이 됐다 와 고통 고통 고통에는 역시 고통을 이겨냈다 뭐야 나 4벨도 있었는데 아 떡님 떡님 사랑합니다 떡님이 만드신 플레이어 언노운 배틀그라운드 정말 재미있게 즐기고있어 나 지금 아는사나 블러울 들어가있어? 뭐야 AK 어 어 안사나 블러울해서 플레이어 언더그라운드 저거 이펙트 만들고있거든 그래서 내 방송 보고있다고 나한테 협박하잖아 아 그래? 그래? 꼭 그 왜 이딴 식으로 만들었는지 빨리 물어봐줘 왜 이딴 식으로 만들었는지 내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잡담 그만하고 일로 모여 빨리 우리 우리 모여야 된다 지금 아 근데 왜 우리 세병만 말하는거 같지? 거기에 어떻게 뛰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말을 하지 그래 아 그래?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선을 넘었네요 아 저도 선을 넘었네요 아 무슨 무슨 주크박스야? 중간에 좀 말도 끊어지고 그래야지 사람이 아 잠깐만 우리 어디로 가냐? 여기 정가운데인데? 일단 딴 데로 가보자 자 어떻게 저 언덕을 넘어서 저기 한번 가보자고 저 따라오세요 브릿지! 어 뭔 소리야? 나 카이! 아 뭐 나 집에 들어가는 소리 아 나 좀 취했나? 아 나 좀 취했나? 아닌데? 취한거 아닌거 같은데 아냐 아냐 아주 정상적이야 괜찮아요 나 주의를 잘 살피세요 저에게 값 배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값 배율이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